이분은 끝내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신분을 속이고 하는 위장전도를 선의의 거짓말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14만 4천명이라는 구원자 명단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장전도 때문에 감염병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과의 접촉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구 지역의 일반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신천지의 이런 위장전도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밀스러운 전도방식과 조건부 종말론을 통해 지금의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총회장.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1984년 경기도 과천에서 처음 문을 연 이래 올해로 36년째 신천지를 이끌어온 이만희 씨. 신도들에게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만희 총회장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대원의 말씀이라고 그분 옷자락 한 명이라도 지나갈 때 잡아보면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에 입장하면 정신을 놓고 막 함성을 지놓고 막 울면서 가수를 치고 이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듯한 할아버지께서 제몽을 꼬시고 다시 빛이 자기 며느리에게 비췄다 하여 이름을 미리 지어줬는데 일만만자 빛날희자로 해서 완전한 어두움이 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었다 합니다. 신천지 행사에 그의 이름 희자와 그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가드 섹션으로 기념될 만큼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씨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씨의 일대기가 드라마로 제작돼 신도들에게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고향 청도에서 하나님의 게시를 받은 일화와 신천지를 만든 과정이 전부 사실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타도 당하고 우물가에 던져져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켜낸 말씀이다. 신의 게시를 받았을 때 신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피의 혈서를 사랑합니다. 요한 게시록을 근거로 조건부 종말론을 만든 이만희 씨. 전도관 신앙촌에 가서 박태선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는데 그 박태선 교주한테서 일단 한 팔 년 정도 배웠고. 배웠고 그다음에 나와서는 장막성전이라고 팔십 년쯤에 사이비 종교 소탕령에 의해서 사라진 장막성전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일교에서 나온 신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서 거기서 한 이삼 년 정도 통일교에 대한 것을 또 배웁니다. 이 사람은 500년 역사를 이어 온 우리나라 왕과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1931년 저 시골 농가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아들이죠. 우리는 그분이 무식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봐라. 글자도 잘 모르시고 저렇게 무지한 저분한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국관에서 태어나고. 신도들이 그를 하나님이 정한 목자로 합리화하는 사이. 그는 계속해서 기행에 가까운 행적들을 이어갑니다.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것도 그 중 하나. 그러면 네가 재림 예수냐고 하면 또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정작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처럼 백마도 탔습니다. 신천지에는 그를 찬양하는 잔송가까지 있습니다. 이만희 씨의 의식상태는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 그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람들한테 드레스 코드를 규정합니다. 위에는 흰옷, 밑에 하의는 검은색. 넥타이를 항상 왕족을 상징하는 황금색 노란 넥타이를 즐겨 맨다든가. 황금색 노란 넥타이를 즐거워 맨다든가. 황금색 노란 넥타이를 즐거워 맨다든가. 황금색 노란 넥타이를 즐거워 맨다든가. 우리의 의식상태는 우리의 권리들도 뭔가 해야겠다고. 지옥과 맨다든가. 황금색 노란 넥타이를 즐거워 맨다든가. 요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 격리 아니면 반 격리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게 되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아요. 신도들의 의식과 인지 수준을 높이지 않으려고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신천지 영어로는 침 맞는다고 그러죠. 인터넷 침 맞으면 안 돼. 기독교 언론 침, 피스첩도 중요한 침 중에 하나죠. MBC 절대 보지 마. 피스첩 같은 거 보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겐 끊임없이 과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형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신도들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 나중에 수행 맞으면서 했어요. 그때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항생제를 달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할 수만 있다면 기저귀도 차서 자리를 지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게 가장 최선이죠. 물도 최대한 안 마시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가드 섹션. 형아의 모습을 이뤄내는 이만희의 그런 장면을 연습하는 것 같은데 눈동자에 있었었나 봐요 누군가가. 선생님 눈이 빨갛게 됐거냐고. 너를 총괄하시는 분이 되게 화냈어요. 지금 선생님 눈이 빨갛게 됐는 거지. 가시니까요. 이런 대규모 행사는 신도들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계로 통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자. 그때는 정말 눈물 났고 울기도 했고 감동 같아서 신천지가 말하는 역사적 반전의 사건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세계가 알아주는구나. 게시적인 게 말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2017년에는 갑자기 14만 4천명을 성적으로 뽑겠다며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혹여 14만 4천명에서 탈락할 세라 신도들은 매 순간 긴장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는 이만희 씨. 그는 설교 때마다 신도들에게 전도를 강조합니다. 노력을 하면 하늘도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러한데 얼마나 노력했기에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소리를 전도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노력 안는 해도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만희 씨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한 일화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요. 바쁘게 일하기 위해서 신발을 10mm 이상 크게 신는다. 신발 신는 시간도 아까 바뀌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라면 국물로 며칠을 드신다. 신도들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이만희 씨는 주로 이곳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낚시로 소의를 하고 정원을 가꾸는 게 낙이라는 이만희 씨. 교회에 관한 일도 측근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감염 사태 이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만희 씨가 갑자기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대뜸 국민들에게 절부터 하는 이만희 씨. 옛날에 왕국이라는 그 왕은 병이 돌아서 무릎을 꿇고 그 계정의 왕에게 절을 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해와서 먹여서 다 고친 바가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왕국의 신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그는 손인사를 남긴 채 자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총회장님 또는 대언자 이만희 씨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신천지 교인들에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천지의 절대 권력자 이만희 총회장은 2012년 무렵부터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거기에는 신천지라는 말은 사라지고 생소한 단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HWPL입니다. 언뜻 들으면 암호처럼 들리는 이 단체 HWPL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구촌 평화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딸 PL 대표 평화의 사자 이만희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만희 씨는 자신을 신천지 총회장 대신 평화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홍보 영상 속 그는 마치 한나라를 대표하는 평화 사절단처럼 보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해외활동을 담당한 건 신천지 국제부 서민준 씨도 국제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이만희 교수가 대놓고 신천지 총회장의 이름으로 나갔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도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사교집단이고 잘못된 단체구나 이거를 깨닫고 안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신천지 이름을 달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처음 만든 단체가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 영어로 해서 HWPL인 거고요. HWPL은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 이라는 글자를 조합해 만든 단체입니다. 해외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HWPL 대표로 소개됐습니다.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말은 알지만 하색왕,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 HWPL이나 여성단체, 청년단체 IWPG, IPYG 이 단체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HWPL이라는 평화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HWPL 홍보 영상 속 이만희 대표는 가는 나라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규모 행사에도 추대됩니다.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HWPL과 아침부터 두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경찰들의 호위 속에 국빈 대접을 받는다며 이만희 씨의 높은 위상을 소개합니다.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됩니다. 필리핀 경찰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위에서 홍해의 기적을 만들며 신속하게 길을 열었다. 신천지 신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필리핀에 갔을 때 경찰 인원들이 호위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필리핀에서는 저렇게 국비급 대우를 해주는구나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필리핀 가면 경찰 호위를 돈 주고 부탁하면 해주거든요. 이 증언은 사실일까? 실제 인터넷에는 필리핀 경찰 호위 서비스를 받아 봤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만희 대표는 세계 평화의 앞장선 결과 각국의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상을 받았다고 홍보합니다. 대축된 묵사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초석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 월간지는 이만희 씨가 직접 종교 간 분쟁 해결에 공을 세웠다는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공로로 간디 세바 메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달을 준 단체는 인도의 간디 글로벌 패밀리라는 민간 NGO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부대표는 이만희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기인을 위해. 이만희 대표가 받은 상 가운데 일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 신천지 대외 업무 관계자의 폭로였습니다. 이 장면은 12차 동성서행 중 스페인에서 열린 ICD 포럼 장면입니다. 당시 받으셨던 감사장이고요. 이건 감사패입니다. 이 사진은 스페인의 상장 상패 제작업체의 제작 전 최종 시한인데요. 당일 받으신 상장 상패 디자인하고 발주는 국제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1차 컨펌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압니다. 국제부에서 근무했던 민준 씨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진짜 외부사람 신천지 신도가 아닌 외부사람 외부단체라면 이 사람한테 왠지 상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만희 교수가 지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을 만듭니다. 인사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그냥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인사가 상을 주는 척. HWPL은 2014년부터 매해 9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바로 만국회의입니다. 약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올림픽 개막식을 떠오르게 하는 이 대규모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만희 대표의 등장입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지구촌의 신장을 다시 들게 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남북 지도자랑 하루만 저에게 맞춰주면 하루에 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한 이후 한 두 달 만에 우리 북한의 지도자가 남쪽에 와서 손을 잡고 평화세계를 함께 이루어자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국회의에는 해외 인사들도 등장합니다. 외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장차관급 인사들도 참여하는데 이들이 방문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HWP의 회원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초청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값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해줄게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 들지 않느냐 우리가 다 차를 태워줄게 네가 한국에 왔는데 네가 한국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통역 가능한 너의 의전을 붙여주겠다 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한국에 왔을 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물론 다양한 편의를 약속한 것입니다. 일부 인사에게는 경비 이상의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커넥션이면 그 비용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당연하죠. 부산의 신천지 소속 야고보 집화에서 방대한 일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HWPL이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들을 물색하고 접촉한 흔적입니다. 전 대통령부터 정치경제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해당 집화 한 곳이 정리한 사람들만 약 1만 4천여 명 인물마다 정해진 담당자는 인사의 지위와 지지도는 물론 어떤 내용을 연락했는지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피드숍과 연락이 닿은 한 담당자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신천지에서는 악원 신천지 powered by 종교단체와 평화단체는 완전 별개에요 하지만 총회장님은 또 같은 분이시잖아요 총회장님은 그냥 Cape 심천지 는 종교단체고요 네 HWPL은 평화단체 arguments 다 그렇다면 신천지와 HWPL은 정말 별개의 단체일까. 2019년 이만희 총회장은 HWPL은 신천지 완성을 위한 곳이며 신천지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HWPL 측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여를 요청한 문서 그 어디에도 신천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동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의 한마디나 특별 지시상에 한번 내려오면 2, 3천명 모의는 기본이에요. 신천지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관리합니다. HWPL 측이 접촉하려 했던 인사는 국회의원뿐이 아니었습니다. 패널을 하나 들고 왔었는데요. 패널을 제일 위에다가 이낙연 총리님께 제법 검지막하는 글씨.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입니다. 2019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명암 속에 HWPL이 있었고 화보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매 쪽마다 이만희 총회장의 얼굴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이분들이 신천지에서 온 분들이구나. 3개월 뒤 HWPL은 이미 총리와 약속을 잡은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그런 약속을 잡은 게 없다. 결국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특정 종교의 접근을 통해서 악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내가 좀 이뤄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면담이 아닌 교민과의 만남 자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달한 서류에는 HWPL의 상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손편지로 막 쓰게 해서 그거 다 전달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 하나나 내용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인들은 박수를 쳐줄 거니까요. 신천지는 기존 교회가 이단시하고 사입이라고 그러지만 봐라. 이런 정치인, 이런 문화인, 이런 종교인, 이런 언론인들이 우리를 다 봐라. 인정해 주지 않냐. 그것을 근거로 또 내부 신도들의 결속도 다지죠. 우리가 인정받는 집단이라는 거죠. 신천지를. 평화단체로서 HWPL이 힘을 쏟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DBC 답으로 10.38항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UN에다가 이걸 상징해서 투포에 붙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옥회에 사인해야 되겠죠.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바로 이만희 대표가 2016년에 발표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을 UN 결의안으로 상정해 국제법으로 제정하자는 청원운동입니다. 독일에 있는 법학 교수를 설득해가지고 영어, 독일어로 된 멋진 국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를 위한 조약문을 만들고 그 조약문을 여기저기 들이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국제적인 평화운동을 위해서 힘쓰는 기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축사를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HWPL 측은 해당 선언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이 선언문이 UN 결의안으로 상정되고 나아가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는 있는 걸까? 이 10조 38항은 이미 국제법 조항으로 있는 기존의 국제 규범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10조 38항이 별도의 국제 규범으로 따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1조의 무력의 위협, 무력 사용 금지는 이미 UN 헌장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8조의 종교 자유도 이미 국제인권 선언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대표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HWPL의 DBCW는 온 세계가 먹을 참 양식이며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거의 신전지 내부에서는 HWPL이 UN보다 좀 더 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화에 더 힘을 쓰고 있고 사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눈 못 팔게 정말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용이에요. 그게 솔직히 대한민국에 누가 HWPL을 한 번이라도 들을 것 같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를 만들어서 대단하다고 하면서 되게 바쁘게 그냥 눈과 귀를 다 가리려고 망대는 것밖에 안되고 너무 불쌍하죠. 신천지가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발판이 바로 HWPL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치 신천지와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알고 보면 신천지 그냥 외곽 조직인 거죠. 신천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망국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신천지로 한다. PD숍의 공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 HWPL 측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먼저 HWPL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국제법 제정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외 초청 인사에게 경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외에 사례비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희 대표가 받은 메달과 감사패는 해당 단체가 스스로 결정했으며 상패 내용 등을 미리 문의해 온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또다시 묽어진 신천지 논란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PD수첩이 신천지의 이해하기 힘든 전도활동을 처음 고발한 건 벌써 13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신천지는 급성장을 이어 왔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신천지 신도라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천지 측과 신도들이 보여준 거짓말 거기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숨기고 위장전도하는 것을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단하기 힘듭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의 모든 조치에 협조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당부를 받아resprière 축제에 당부해 상승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